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다섯 주제로 나누어 가지고 어제 세 주제를 다루는데 오늘은 응급실 사태가 좀 많아 가지고 의료 공백, 세상 사람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번 의료 사태를 보는 시각도 의사분들의 시각이 있고 보건복지부 관리들이 생각이 있고 대통령의 생각이 있고 일반 시민들도 생각이 많이 나누어졌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린 내용은 말을 꾸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왠고 하니까 오늘 노한규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 지금은 하태웰 의원 아주 전형적인 그런 필수과 출신입니다. 심장, 혈관, 흉부외과 전문인 거죠. 노한규 여러분들 원장께서 글을 올렸는데 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친한 동료한테. 그런데 이야기가 너무나 이렇게도 이 사람들은 생각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노한규 원장께서 이런 내용을 꾸미거나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의료 공백 사태를 바라보는 보건복지부 관료들의 시각 최근 어느 의사가 보건복지부의 간부직에 있는 친구와 친구와 전화통화를 하게 됐는데 내용이 너무 어이가 없다면서 내게 통화 내용을 알려주었습니다. 동료 의사분이 친구하고 나오는 대화를 노한규 원장한테 이야기했으니까 과장을 하거나 꾸미거나 그런 이야기는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그 의사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보건복지부 정말 너무하는 게 아니야. 의료 농단, 의료 공백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두고 볼 거야? 언제까지 당신들 손 놓고 있을 거야? 보건복지부의 고위관리인 친구가 그럼 네가 한번 솔직히 말해봐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그러니까 보건복지부 관리의 친구 되는 의사가 그럼 말해봐. 보건복지부 친구가 솔직히 말하면 지금 상황은 보건복지부 입장에 아주 즐겁고 다행인 상황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도 야 이건 너무하다. 아무리 친구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어떻게 이야기하냐.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다 완전히 다르게 이번 사태를 볼 수 있겠구나. 뭐라고? 의사가 여러분들 깜짝 놀래 가지고 보건복지부 과위관리인 친구가 지금 전공의들이 다 병원을 떠나는 바람에 대학병원의 진료량이 크게 줄었잖아. 돈이 안 나가면 되는 겁니다. 의사가 하도 황당해. 그래서 뭐라고? 친구가 진료량이 줄었으니까 건강보험료 지출이 줄어들게 된 거지. 문재인 케어로 지출이 늘어났지만 코로나 기간 동안 병원 이용이 줄어들어서 근보 재정이 흑자 전환이 되었는데 코로나가 끝난 이후에 다시 지출 증가를 우리가 걱정을 하고 있었거든. 그런데 전공의들이 떠나는 바람에 다시 건강보험 지출이 크게 줄어서 솔직히 말하면 보건복지부 입장에 지금 속으로 웃는 상황인 거지. 어마어마한 거죠. 보건복지부가 의료계획을 성공한 겁니다. 엄청난 거지 않습니까? 환자들이 대학병원이 많이 안 오고 수술이 50%이라고 극감을 해 가지고 보건복지부는 남는 장사였다는 겁니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구나. 솔직히 말하면 보건복지부 입장엔 지금 속으로 웃는 상황인거든. 지금 상황은 보건복지부 입장에 아주 즐겁고 다행인 상황인 거야.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친구 사이니까 고등학교 친구였었겠죠. 친구 사이니까 아무 이야기도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친구가 전화 끊고 나서 너무 황당해 가지고 노한규 전 의사의 배장한테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전한 겁니다.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완전히 이렇게 세상을 완전히 다르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인간이 갖고 있는 특별한 점인 거죠. 동물은 본능에 따라 행동하지만 인간은 본인이 갖고 있는 세계관 본인이 갖고 있는 관점에 따라서 완전히 세상을 다르게 해석하는 겁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국민이 겪는 고통선 의료공백 사태가 정부 입장에선 건강보험 재정의 흑자를 늘릴 수 있는 혹이란 이야기입니다. 그래 서둘러 지금 상황을 개선시킬 이유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 이야기 두 문장은 노한규 원장께서 더한 겁니다. 참고로 지난 2월 건강보험공단은 코로나 대유행 이후에 의료 이용이 감소하면서 건강보험 재정 단기 수준은 2021년 2조 8천억 흑자로 전환했고 2022년도 3조 6천억 지난해 2023년 4조 천억으로 규모가 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 지휘금까지 다한 누적준비금은 지난해 28조 원으로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 숫자만 중심으로 보게 되면 보건복지부 장차관이나 실국장들의 어마어마하게 이런 표정관리를 할 수도 있겠네요. 완전히 다르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돈이 막 현금이 그냥 다발치로 쌓인 겁니다. 돈이 안 나가가지고 사람들이 죽어 나가더니 그런 관계 없고 이게 여러분들 노한규 원장께서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여러분들 동료 의사가 자기가 보건복지부 친구하고 나눈 이야기를 전해준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많은 분들이 여러분들 의견을 남겼는데 그 가운데 한 분이 신이란 분이 와 상상 이상이네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니인이나 그냥 놔두면 재정고갈로 파탄날 의료보험의 생명을 연장시키는 의도도 있었군요. 하기에 보건복지부의 주된 관리들이 경제학자들이니 그런 생각도 가질 수 있겠습니다. 국민들만 불쌍하게 된 거네요. 김이란 분은 와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럴 수가 있는 거죠. 충분히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수조원이 그대로 남는 겁니다. 수조원이. 연명치로 필요 없다는 겁니다. 갈 사람은 가고 죽을 사람은 죽고 이렇게 남는 겁니다. 대단하죠. 그래서 사람이 보는 시각에 따라서 이렇게 다를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아주 좋은 그런 사례인데 어제 방송이 나가고 난 다음에 몇 분이 남긴 글 가운데 우리나라는 특히 개원이 개원이들 중에서 전문의 비중이 무진장 높습니다. 그러나 전문의에 따라서 진로하시는 분은 굉장히 작고 다른 나라에 비해 전문의 비율이 월등히 높고 박리 다매로 임상 경험이 많아서 숙련도가 절정에 달해 있기 때문에 낮은 의료 수가에도 높은 의료 수준을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시스템을 보수하고 개선해서 고쳐 써가면 지속성을 담보할 생각 없이 흐러 없어질 지경까지 쥐어짜다 보니까 한계가 온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이랍니다. 안타까운 일인 겁니다. 한국의 개원이들이 국제 수준에서는 다의 추종을 불안정적으로 전문의 비중이 높고 그 전문의 가운데서 자기 전문의 여러분들 전문가에 따라서 의원급을 유지하시는 분은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도를 숙가를 좀 조정하면서 잘 이렇게 유지했으면 참 좋은 제도였는데 그거를 이제 더 젊은 의사들을 더 짜기 위해 하다가 이번에 사달이 난 거죠. 아주 중요한 것은 다른 것보다도 가장 뼈아픈 것은 현장 이야기를 거의 안 듣는 거죠. 이번에 개원매너제 같은 경우도 현장 이야기를 거의 안 들었을 겁니다. 중증 질환 중심에 상급종합병원 구축 이렇게 해서 한 3, 4조 정도를 투입하는 것 같은데 이때도 그냥 행정가들이 대부분 다루지 현장의 의사들 이야기를 전혀 안 듣는 겁니다. 그게 항상 현장과 동떨어진 그런 정책들이 나올 수밖에 없고 동시에 사회적 비용은 클 수밖에 없는 거죠. 전혀 안 듣는 겁니다. 이번에 개원매너제 같은 경우 인턴제를 2년간 강행하는 것도 또 여러분들 굉장히 갈등이 많을 겁니다. 그것도 여러분 현장 이야기를 전혀 안 듣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 의로 문제를 이번에 처음 들여다봤지만 수련 체계라는 것이 얼마나 복잡하고 정교한지를 알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수련 제도가. 그러니까 전공의가 수련돼서 전문의가 되는 그 과정이 얼마나 정교하고 섬세한 여러분들 시스템인지를 알 수 있는데 그런데 이제 개원매너제 면허 인턴 의무제 같은 것을 추진하는 정부를 보게 되면 이분들이 참 현장을 너무나 모르고 현장을 무시하고 이렇게 정책을 펼치는데 굉장히 익숙한 분들이구나. 그래서 의로제도가 이 상황까지 이렇게 어렵게 돼버렸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현장을 알아야 되거든요. 겸손해야 되고 그게 참 딱한 안타까운 면 중에 하나인 거죠. 여기다가 이제 개원매너제를 추진하게 되면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저는 40의 이름들 조직을 떠나가지고 되게 생계를 강연이나 이런 작가 생활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항상 고객들을 읽는 능력이 많이 발달되어 있는 편이죠. 윤 대통령에 비해가지고 월등한 경쟁력이 상대방을 읽는 능력이 아주 발달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공병호 tv 보시면서 공박사가 여러분들 그냥 의로인도 아니고 어떻게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의로제도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리고 이 방송을 보고 의로 문제를 완전히 새롭게 생각하게 됐다는 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그분들이 이메일도 보내고 고맙다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 많거든요. 여러분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게 그냥 당장 생긴 게 아니고 젊은 날 조직을 떠나서 생계를 시장에서 여러분들 해결해야 되니까 강연자가 된다는 이야기는 여러분 뭐죠 강연을 한다는 것은 제가 이러면 아주 이름 날리는 강연자였습니다. 강연을 많이 한다는 것은 강연 참가자들의 니즈에 맞춰서 콘텐츠를 제공하는 겁니다. 어린이부터 시작해서 노인까지 그 훈련이 자동적으로 만들어진 거죠. 책을 수백 권 쓴다는 이야기는 뭘 이야기합니까 독자들을 만나지 않았지만 그 책을 읽는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상상하는 능력이 배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개원 매너제를 의로계하고 전혀 상의를 하지 않고 보건복지부가 이제 밀어붙이는데 이제 공무원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항상 갑의 위치에 있으니까 본인이 그냥 명령을 내리게 되면 그냥 밑에 사람들이 다 따르는 것이 익숙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밑에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받아들여야 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할지를 전혀 생각 안 한 거죠. 그 반응이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아마 본가 마치고 그 전에 이런 군대에 해결하고 많은 젊은 사람들이 수련을 외국 가서 이런 들 받을 겁니다. 그렇게 촉진하는 제도를 만드는 거죠. 저는 벌써 예상이 되거든요. 젊은 의사들이 이제 하나의 큰 트렌드가 형성될 거다. 학부 단위는 동안에 군대 해결하고 학부 마치자마자 예과 본가 마치고 국가고시 통해서 여러분들 라이센스 따게 되면 그다음에 외국가가 수련회하거나 전문의를 하거나 전공회하는 것이 굉장히 익숙해질 거다. 그렇게 반응이 나올 거다 생각하는데 이분들은 그렇지 않는 거죠. 그냥 밀어붙이게 되면 모든 의과대학 졸업생들을 싼 가격에 2년 동안 더 부려먹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혀 정책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어떻게 리액션 반응할 것인지 생각을 못하는 거죠. 그리고 인턴 2년을 하더라도 인턴 2년 제도를 의무쪼로 만들거나 인턴 3년제를 만들거나 무슨 제도를 만들지 간에 전공의 과정을 정상적으로 통과하지 않으면 수술할 수 있는 사람들은 배출이 안 되는 겁니다. 인턴들이 하는 일이란 것이 대부분 단순하고 자빌 성격이 많기 때문에 숙련도 있는 그런 의사들은 나오기가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전혀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대개 비즈니스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관료들 만나보면 목이 빳빳하고 자기 잘난 맛에 살고 항상 맹력 내리면 민간인들이 다 예의하고 따르니까 그 털을 못 벗어나는 거죠. 이번에 의료 사태를 굉장히 넓고 높이 있어 바라보게 되면 결국은 시장을 상대로 일을 해보지 않은 사람들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피의자를 데려와서 범죄를 찾아내는 거지 않습니까 보건복지부 장차관들이나 이런 사람 다 갑인생으로 살아온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 건지 전공의들이 어떻게 본인 정책에 대해서 반응할 건지 의대생들이 어떻게 반응할 건지 그게 안 나오는 겁니다. 그냥 행정고시 합격하고 보건복지부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대부분 의사들이나 약사들은 다 자기들이 명령 내리면 다 따르는 존재라고 받아들일 겁니다. 이번에 여러분들 보건복지부 관리들 아주 쉽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냥 명령 내리게 되면 한 3, 4주 정도 재앙하다 다 돌아올 걸로 봤을 겁니다. 훈련이 전혀 안 돼 있으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전개가 된 거죠.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전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 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